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설계 11 화면 설계 정의서 내비게이션 흐름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링크로 하이버 링크죠 내비게이션을 지원을 할 때 각 페이지 링크에 대한 흐름을 설계합니다 고객사 개발사의 내비게이션 설계 원칙을 따르며 명확한 정보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화면 설계의 내비게이션의 별도의 정의가 작성되어야 되겠구요 그것에 관련된 설계 원칙은 고객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편리하거나 기술적 노하우가 있는 개발사 위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